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허공이나 마음의 울타리를 치게 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울타리를 마음의 울타리를 치면 허공의 울타리를 치면 구름이 드는 것도 걱정이고요. 바람이 나는 것도 번내고 어떻게 보면 바다는 넓고 깊어서 고기가 뛰노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하고 또 창공은 넓고 높아서 새가 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바다보다 허공보다 훨씬 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은 여유하지만 우리 사람 사는 세상만 시끄럽고 번잡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우주보다도 넓기도 하다가요 어떻게 보면 작은 종재기만큼도 어떤 여유가 없이 우리가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화개하사 아춘하관이요 영심녹수 의무숲이라 주경 속에 진불동이요 취안 묻혀 득평생 이로다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이 분과 무슨 상관을 하리요 그림자가 푸른 물에 잠길지라도 옷은 젖는 바가 없고 대나무 그림자가 섬도를 쓸지만 먼지 한 점 잃지 않는다 어디에서나 기쁨만 얻을 수 있다면 평생사 만족이로다 어찌 보면 우리 흔히들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하루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하루 죽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어떤 시기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소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나중에 저승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부득가에 가는 건 똑같지 않느냐 쉽게를 들면 우리는 죽는 것은 같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목적지는 죽음이지만 죽어가는 방법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슬프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즐겁게 또는 괴롭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그 자체는요 부처님이나 어떤 절대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역시 우리 자신의 망가짐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요 행복한 오늘을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157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봤고요 오늘도 불설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쭉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자가 부처님께 유식자소하고 무지자다 하고 쉽게 얘기하면 유식한 사람은 좋고 무지한 사람은 많고 또 연불자소하고 구신자다 하고 뭐 해서 연불하는 사람은 좋고 구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많다 이런 내용으로 형성이 됐고 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천지파량령을 세 번 정도 독성을 하면 모든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어저께군요 요즘 불교방송에서 천지파량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꼭 무슨 귀신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믿을 수 없는 사안인 거고 혹시 불교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정인설사법이요 사인설정법이라 바른 마음이나 어떤 바른 법도를 지니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바르게 인식을 하는데요 사인설정법이라 해서 안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올바른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삿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불설천지파량 신주경이 도교가 포함된 어떤 위경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서 공부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일생활에서 어떤 것을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찾아낸다라고 하면 큰 공부가 될 수가 있죠 과거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때 염라대왕이 자네는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가라고 하니까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객지에서 너무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진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부모도 없었고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염라대왕께서 자네가 세상을 살면서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지위를 가지고 바른 명예를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는가라고 하니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죠 그럼 반대로 나쁜 짓을 하면 사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라고 했더니 그 역시 또한 본 일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염라대왕께서 네이놈 하고 야단을 치시더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네가 보았다는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네 스승이고 네 부모고 너를 이끌어준 선지식인데 네가 과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서 익혀서 본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가 삿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너는 너의 삿댄을 행하면서 그런 것을 어떤 부족한 환경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너 자신을 만들지 않았냐 간혹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불자인들을 보면요 자기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잘못했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부모님 공부하시지 말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공부를 하지 말아라라고까지 할 정도라라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학비가 없었다 누가 뒷받침 안 해주었다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하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엊그저께 참 감동적인 글이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는 걸 대충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장애자예요 장애자인데 형님도 장애자고요 어머님은 나가서 장사를 하시는데 난전해서 하시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그 장애자 학생이 형님까지도 어머님을 도와서 일을 하고요 그 둘째 아들인 그 장애자를 공부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형편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인 그 장애자가 학교에 다니면서 사실 청소하고요 학원 다니면서 학원 청소하고 또 그러면서 학원도 그냥 청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을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같은 때 되면 이 교실 저 교실 다니면서 학원 교실에 지우개도 닦고 털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장모님 어머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니까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실화의 어떤 감동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불설천지파량경도요 현재까지 공부한 가운데에서도 부처님께서 지시해 준 내용이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무지한 자는 많고 유지한 자는 적고요 또 지혜로운 자는 적고 무지한 자는 많은 입장이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연불자소하고 구신자 우리가 불법에서도 그러잖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절에 가서 뭐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 안하래도 제대로 배워가지고 자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스님이 본문을 한다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냥 불상에 가서 빌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귀신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구신자다는 것은 불상에 빌고 다니고 그러니까 타종교인들이 불교는 미신한다 그러지 않아요 바른불교를 봉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뭐 부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려니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뭐가 안 되면 인연이 안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너무너무 무지한 분들이죠 너무너무 무지한 분들이에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어요 기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한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원을 갈구하는 데가 아니어요 세상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법문을 해줘야 돼요 또 법문하는 절을 다니셔야 돼요 가서 그 동상한테 절만 꾸벅꾸벅하고 복 달라고 하면 불상에 복 줍니까 그런 분류는 사실 미신이다 소리를 들만도 하고 구신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부유인 다어망어기여 악구 양설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과 꾸며대는 말과 욕설과 이간하는 말을 많이 하였더라도 양는 수지 독성 착영 영재 사과득 사모의 변 이성불도라 그런 어떤 거짓말 꾸며대는 말 욕설 이간하는 말 이게 결국은 망어 기여 악구 양설이잖아요 망어다는 거짓말이고 기여는 꾸며대는 말 또 악구는 나쁜 말이죠 양설은 혀가 두 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한테 가면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 말하는 사람들이 양설인데요 이런 것을 설령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고 해온다면 네 가지의 허물이 없어지고 네 가지의 무의 변제를 얻어서 불도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네 가지의 허물이 없어진다는 허물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망어 기여 악구 양설 이런 허물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경을 읽고 외운다면 그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나 이경을 읽고 외워서가 아니라 읽고 외우면서 읽으면서 이 내용을 쭉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저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스스로의 어떤 발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고요 설령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걸 통해 참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고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고 외운다면 허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네 가지의 허물이 없어지고 네 가지의 무해변제를 얻어서 불도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네 가지의 무해변제라는 것은요 무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담이 없다 벽이 없다 내가 없고 너가 없고 내 것이 없고 니 것이 없고 이게 결국 무해예요 우리가 건강에 몸소지 생기심이라 그러지 않아요 어디 하나 정착하지 않고 어때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그랬는데 바로 무해심이라는 것이 무해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해심이라는 것은 걸림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요 무해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걸림없는 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변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신통 무해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네 가지의 무해변제는 첫째는 법무해 둘째는 의무해 셋째는 변무해 넷째는 낙설무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법무해라고 하는 것은요 법 법에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법을 통달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어떤 천지파량 신주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고 외운다면 바로 네 가지의 허물도 없어지지만 네 가지의 무해변제를 얻는다 그랬는데 바로 교법에 통달하게 되고요 또 의무에라 의무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법의 요의를 알게 된다 뜻을 알게 된다 요의 뜻을 알아야 경전을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어요 경전 읽어서 되면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나 CD 테이프는 다 도사됐겠네요 그건 아니어요 내가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의무에가 되고요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게 되지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청주에서 울풀자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오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자 불교는 미신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종교에 대해서 헐뜯지 말아라 너희는 십자가에 기도한다 그러지만 우리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서는 그렇게 함부로 험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하느님이 계시냐 그랬더니 하느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러면 하느님 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이치를 알게 되면요 합당한 타당한 어떤 도리나 이치를 전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말로 전하는 걸림이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변무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교법을 설하는데 자유자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설무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응병약 대기설법 부처님께서 하신 역량대로 근기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말을 전할 수 있는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제한 능력을 우리가 낙설무에다 그래서 네 가지 무회변제라고 하는 것은 교법에 통달하는 법무회 또 교법의 이치나 요의를 알게 되는 의무회 그 다음에 여러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변무에 그 다음에 교법을 설하는데 자유자재한 낙설무에다 네 가지를 우리가 무회변제 네 가지의 무회변제라고 표현을 하죠 약선남자 선녀인 등 부모유죄 임종지일 당타지옥 수모량고 또한 선남자 선녀인의 부모가 선남자 선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신도 남자 여자를 이야기를 하죠 선남자 선녀인 착한 남자 또 착한 여인 의 부모가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무한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기자죽이 독성 착영 7편 부모 징리 지옥 이생 천상이다 기자죽이 바로 기자 그 아들이 독성 착영 7편 이경을 7번만 읽으면 부모 징리 지옥 즉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부모는 지옥에서 즉시 떨어져서 풀려나서 이생 천상 천상에 태어날 것이고 견불문법 오무생인 이성불도 견불불법 비바시불시 유오바세 오바이 비바시 부처님 때에 유오바세 오바이 어느 오바세 오바이가 우리 불가의 사부대중이다라고 하면은요 출간 남자 스님이 비구라 그러고요 여자 스님을 비구니 스님이라고 그러죠 또 남자 재가신도를 우리는 오바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자 재가신도를 오바이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부대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비구 비군이 오바세 오바이를 사부대중이라 그러는데 바로 비바시 부처님 때 어느 오바세 오바이가 남자 여자 재가신도가 신불신사 경승 불법 사교를 믿지 않고 불법을 존중하며 신불신사 사교를 믿지 않고 경승불법 불법을 존중하며 사사차경 수지독성 수작즉작 일무소문이라 사사차경 이 경을 써서 수지독성 지니고 읽고 수작즉작 외우며 할일을 다하면서 일무소 한 번도 의문을 하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고 이정신고 견행보시 평등공양 돈무르신 성보리도라 올바르게 믿으며 이정신고 견행보시 바로 보시를 널리 행하고 평등하게 공양을 하다가 듣 무르신 무르라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가 없는 상태 번뇌가 닿은 상태를 무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듣 무르신 번뇌 없는 몸을 얻어서 득 무르신 번뇌 없는 없는 몸을 얻어서 성보리도 보리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바로 이 경을 써서 진이고 읽고 이메 할 일을 다하며 산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믿고 보시를 행하고 평등하게 공양을 하다가 바로 번뇌 없는 몸을 번뇌 없는 몸을 얻었다면 열반이에요 열반인 상태 얻어서 보리를 얻었으니 호알 그 호를 그 호를 보광열의 응정등각 건명대만 굳고 무변이라 그 호를 보광열의 응정등각 응이다는 것은 상응하는 바로 보광열의 상응하는 정등각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건명은 대만겁이요 나라 이름은 무변세계라 무변세계라는 것은 바로 허금계 끝이 없는 세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우바세 우바이가 바로 보광열의 응정등각 보광열의 상응하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바로 건명은 대만겁이고 나라 이름은 무변세계라 허공계 끝이 없는 세계다 라고 했어요 단시인민 행보살도 무소득법이라 그 세계 중생들은 다만 보살도를 행하였을 따름이요 법을 얻었다는 것은 없었느니라 법을 얻었다는 것은 없는데 바로 행보살도 보살의 행을 했다는 약이에요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다 숙지한다고 하더라도요 바른 일 한 번 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약이에요 팔만대장경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마음가짐을 하나 바르게 실천을 하면 오히려 팔만대장경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도 안하는 것보단 낫다는 약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실천행을 하기 위해서 법문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치적으로 유식함을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부처님 가르침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라는 약이에요 물론 알게 되면 행을 하죠 전해야 되죠 부처님 부처님 무예보살 또한 무예보사라 차천지파량경 행연부재 제재처처 유팔보살 재범천하이라 이 천지파량경이 남선부주 연부재 유행을 한다면 가는 곳곳마다 팔보살과 여러 범천왕가 일체명령 위호차경 향화공양 여불 무이라 온갖 신명들이 이 경을 둘러싸고 호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느라 불고 무예보살 마하살 부처님께서 무예보살에게 이르시되 약 선남자 선녀인 등 위재중생 강설차경이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위재중생 중생들을 위해서 강설차경 이 경을 강설함으로써 심달실상 득심심리 즉지신심 불신법심이라 실상을 깨닫고 깊은 이치를 얻으면 그 몸이 바로 부처님의 몸이오 그 마음이 바로 불법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것이니 어때요?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의 마음이 되지 않아요? 바로 부처님이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불상 모시고 있는 데를 법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내 몸은 바로 법당이라는 약이죠 그래서 신즉시당 심즉시불 마음은 즉 부처님이고 심즉시불 몸은 바로 법당이다 신즉시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불자님들 어때요? 농사철이라 굉장히 농촌에 농사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농부들한테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땅이 좋아서 평생 땅과 함께 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의 자등명 법기의 법등명 이라 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밝히고 법에 의지해서 법을 밝히지 않아요 부처님은 세상에 어느 무엇도 믿지 말라 하셨단 말이죠 그와 같이 저도 간혹 강의 때 나는 세상에 어느 무엇도 믿지 않는다 우리 불자님들도 못 믿는다 라고 하면 우리 불자님들 서운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흐름인 거 아니예요 그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님들 안 믿고 농부가 땅을 믿는 것처럼 부처님 진리만 믿고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데요 어디 그래요? 아무리 승례라고 하지만 아직도 보면 서운함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감사함도 느끼기도 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불자님들 케이크도 사오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송금을 해서 필요한 거 사 쓰세요 보내주신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요 그런 말처럼 믿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좋아함이 있고요 서운해함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세상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것이나 좋은 것이나 교차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세상살이니까 우리 불자님들요 좋지 않은 그 자체 우리가 살아있는 행복을 느끼고요 또 여러분들 남편이나 자식 아내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 자체는 아내와 남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행복한 마음 읽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의 지필한 도서 가운데 하나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자비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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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정사